안녕하세요 강렘 선생님과 채동희 원장입니다 내일 수술 받으실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수술 전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으시면 오늘에는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수면마취가 안될 수 있습니다 일단 수술 4시간 전 꼭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수술이 만약에 10시다 그러면 최소 아침 6시 전부터는 금식을 하셔야 되고 오후 3시쯤이다 그러면 11시부터는 금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이나 껌, 사탕 이런 것도 다 안되고요 간혹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약을 좀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걸 먹을 때만 한 모금만 살짝 드실 정도는 가능한데 그 외에 밥을 드신다거나 그럼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손, 발, 매니큐어 매니큐어 같은 건 모두 다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손톱 같은 거 붙인 것도 다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수면마취를 할 때 저희가 산소 모니터를 숨을 잘 쉬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다 꽂는 기구가 있는데 그게 있으면 산소 포화도가 측정이 안됩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지금 숨을 잘 쉬는지 그런 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모두 다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악세서리는 모두 제거하고 귀중품은 집에서 두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악세서리는 분실의 위험도 있고 그리고 화상의 위험이 있는데 금속을 이렇게 두르고 있으면은 지혈하기 위한 기구가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화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제거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선글라스나 모자 같은 것을 나중에 가리고 가기 편하기 위해서 꼭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술 당일에는 수술자 본인이 운전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본인이 혼자 오실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반드시 그래도 보호자가 동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약 복용을 하시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약 알레르가 있는지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니면 코로나같이 전신질환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술 잘 받으시고요 나중에 조만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